꺼요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현실개척 흩날리는 소매 나쁘지 않는 나쁜건 디펙트지 9 16 12 1 2 슬프트 10 16 16 16 16 배피 도역 쓸 일이 있을까? 있네 아 그게 있었나 체력 개판 났네 시간의 모래 체력 개판 안난데 이제 엘리트 접수 배달원 배달원 와 이거 좀 체력 개판 정권 아닌가 아까 정신수색 넣을걸 근데 시간의 모래가 너무 급했다 시간의 모래를 안넣을 안넣기가 너무 에너지 캐틀벨 돌려차기 돌려차기 정신의 모래 조신의 모래 조신의 모래 조신의 모래 조신의 모래 아나 조신의 모래 조신의 모래 박진정 휴대 화염 포션 아니 회피도 야구 왜 자꾸 나오지? 공카가 많은 것 같다구요? 왓처는 이래도 됩니다. 왓처는? 된 왓캔두잇 왓처 주넷에서 이렇게 해도 된 왓처 수비카드 다 쓰레기라서 다 걸룹도 됨. 나중에 마요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임. 포션 벨트. 어설피어. 근데 저거 어떻게 잡지? 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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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좀 먹을걸. 멜셀검. 영폰방패. 으아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하냐. 집. 마요 격분 같이 나왔네. 지금은 격분이 더 좋은데. 마요 나중에 또 나올까. 이제 격분 배려. 엘리트 다 덤벼. 엘리트 반갈. 엘리트 반갈. 내변에 평소와 육체생. 뭐 넣을까. 둘의 역할은 비슷한데. 에베할땐. 휘기도 높은걸. 집도록. 표정. 캐릭터. 샀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택. 아까 그거 짚고 여기서 아까 마요 짚고 여기서 격분 짚는게 더 좋겠다 추월 없니 신성은 굳이 칼 카드가 있을까 수비 두개 갈아버릴까 아니면 돌연변이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오프셋 신강두 정상 온라운드 헨라운드 새 랜 흠 달린다 못 달린다 진정하자 시계 맞았네 딜카드만 더 빨리 진노만 빨리 잡혔으면 아닌가 고기덩어리 흠신 마요나 좀 주시죠 영채화 영채화 회피 도약하면은 어떻게 되지 영채화 남아있나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직관성 1승 영채화는 남아있겠지 영채화 남아있을거 같은데 이런거 모아서 처음 탑 퀴즈 내도 되겠다 탑 덴벨 탑 덴벨 웨세 딜카드 충분하죠 이제 웨세 안 넣겠습니다 해약 변호 이리와 피아노몬 악위 저금통 회전 회전 돌려차기 어제? One 끝 포션벨트 소주라니 와처니까 커피드리프 할까 답은 명치였다 블리트 땜에 저쪽으로 가야되죠 손절 무에 무에 넣을까 말까 음 넣자 추월 찾자 이건 내 턴이야 나 나요 이제 추월 나오면은 종결되기는 어 쏘세요 으흥 내 턴 32 2 한 대 마셔도 되겠지? 아야 뒷처리 학습 감자 학습 학습 잘 모르겠네 회피 도약이라서 학습 받아도 뽑아올 수 있긴 한데 수비 위주로 챙기는 게 낫겠지 대혼란 정신공격 위풍당당 뻔데기 폭탄 붕대감기 능숙 대비발견 이런 거 말고요 선생님 전천 비밀기술 아니지 비밀 비밀기술도 된다 아 아 서순인데 분화 먼저 써야돼 어사비 좀 맞아도 고기라도 상관없다 순무 재련 벨 뒤두르기 아참 회랑 흠 고기 우야 죽을 뻔 전등 흠 충돌간타 들고가서 뚝배기나 깰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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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흠 흠 선 어 intelig 혜 CF CC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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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나로크 이런 찬장 저거 때릴 수도 없군요 39 요행 분개 부레고리 분개다 분개 근데 조금 불안한데 취약은 포션으로 거는게 낫지 않을까 마음에 요새 다음쯤 가서 마음에 요새 강화할 수 있겠지 아귀야 잘가 아바 호호 모래시계 여기서 멤버십 카드를 준다고 근데 사는게 이득이긴 멘버쉽 배달원 저거 같애요 꼴랑사꼬댕이고 물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건 맞지 근데 이제 축성보다 더 안좋은게 있나 요거는 좀 봐야될거 같은데 창방상대할때도 축성이 훨씬 좋을거 같고 흑소매는 흰 배율 두배라서 지금 되게 센 카드 같고 역시 그래도 축성 지우는게 제일 낫겠네 밸류가 지금 제일 낮으니까 아 아 그래도 수비 지울까 잘가라 수비 경지 포션사 가자 뭐 버리지 근데 에어버리자 뭐야 아니 경지 포션사니까 경지 포션 더 싸게 파네 1골드 깎아서 파네 5 5 네 턴힘 5 5 4 3 5 그럼 8 100 진짜 드럽게 쎄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아 달패기 아 그냥 달패기 보니까 열반네 대패기 진짜 사슴 났다 시침 분침이 없는데요 아니 날 가지고 놀아서 미션 실패 근데 핑핑이세는 침도 없는 시계 왜 들고 있는 거야 미션 실패 달팽이 진짜 졸라 싫다 너. 진. 저. 숫자 쓸 줄 몰라서 저거 들고 하나씩 돌려가는 거 아냐? 하나, 둘, 셋, 넷, 열두 갠? 뭐야? 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요 휘갈김 아카베코 휘갈김 35골드 엄청 싸다 휘갈김 사자 축성 하나 지으면 되겠지 알력? 알력은 쓸 일이 없는데 심장도 인공물 먹으면 되고 액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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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지? 돈 다 써네 아 근데 혼돈 쓰면은 턴너머갈 위험성 있다 야 우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행복한 꽃 스택 쌓을 수는 없겠네. 아싸 수리검이다. 아 근데 수리검이 쓴 거 아니야. 수비카드가 없는데. 이거 진짜 저지 넣어야 돼. 추월 없어가지고 에버더키가 그러네. 심장 순절로 봐야지 이거. 저지 넣어봤자 쓸 수 있을까? 못 쓸 거 같은데. 추월이 있어야 쓰지 않을까. 패스한다. 델트 휘두르기도 은근히 변선하고 있네. 손절 왜 안나온나. 맨 밑에 있네. 맨 밑에 있네. 1 불편하네. 가자. 일단 또 맞아요. 가장 훌륭한 방어는 체력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나 속아다닙일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나갔네. 나 속아다닙일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와 저 드럽게 센거봐 진짜 드럽게 세네 이게 제대로 된 캐릭터인가 끝났어 내가 이겼어 29분 컷 와차로 수비 카드 집지 마세요 다 쓰레기입니다 오직 마음의 옷을 많이 마요가 안 나왔다구요 다음 게임 하십시오 광속 손절 심장 갈거면 손절 집으십시오